우리 동네 담배가에 있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로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기웃기웃 그러나 가시는 새 침대기 앞집에 볼깨가 나서 또 탁질을 하자다네 만화가기 용팔인 녀석 또 탁질을 하자다네 그렇다면 동네에선 오직 강의가만 남았는데 아, 기대하시라 개봉박드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 가서 가지고가 장미 한 소리를 살짝 꺼내어 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무서움 한 판을 버린다 그 아가씨 웃어있어 Dunn 2 정도 막 이 아가씨는